오늘 뭐 여름 주제로 맞춰서 가져오셨어요 예 그렇습니다 무더운 여름철에는 차도 사람 만큼이나 많이 힘든데 그렇죠 예 또 아스팔트 달리느냐 달리고 또 여름 장마 아 이런 것 때문에 차도 많이 지치는데 여러분을 위해서 여름맞이 어 에어컨 필터 뭐 이런 거는 좀 뭐 에어컨 필터 한번 뭐 어쩌라고 저거 왜요 제가 왜 저 잘하고 있어요 그냥 타는 거지 그런 거 알겠어요 맞아 그건 맞아요 잘 몰라요 배워야 돼요 아니 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에어컨 필터 가려고 하고 있는데 그러시더라구요 저도 있는데 매년 여름 하는 생각입니다 뜨끔하는데요 자 그럼 오늘은 여름철 자동차 관리법 좀 알려주시려는 거예요 네 뭐 이게 맞냐 저게 맞냐 이렇게 막 논란들이 많은데 네 오늘부터 그냥 딱 딱 정해드릴게요 예 오늘 첫 번째 주제는 여름철 땡볕에 주차할 때 어떻게 주차하는 게 제일 좀 유리한지 그리고 땡볕에 주차하고 나서 차를 어떻게 빨리 시키는 게 빨리 시키는 게 이런 방법까지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야 여름철 정말 땡볕에 차 세워놨다가 그거 열고 앉으면 그 열기가 맞아요 그냥 막 앉았다가 화상 입으신 분들도 있다고 하더라구요 저는 그 제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일단 차를 얼른 시키고 그 다음에 타는 게 제일이라 가지고 제일 먼저 뭐 하는가 일단 차를 딱 타면 에어컨을 최고로 올려요 아 최고로 쫙 올렸다가 약간 열기가 가라앉으면 그때 앉아야지 안 그러면 엉덩이 됩니다 네 아니지 찜통 같아요 안 되는 차물을 열었다 닫았다 열었다 닫았다 요 요거 해줘야죠 빨리 식는 것 같던데요 네 일단 뭐 땡볕에 차를 주차할 때 이제 첫 번째 방법 차의 앞유리 앞유리를 햇빛을 좀 등지고 세우는 방법이 아니라 아 앞유리 쪽으로 아무래도 열이 좀 많이 들어와요 그러네 그러네 이제 뒷유리는 좀 틴팅도 돼 있는 차들이 많고 이 suv나 이런 차들 보면은 앞유리는 이렇게 누워 있는데 뒷유리는 좀 세워져 있잖아요 네네네 세워져 있는 쪽으로 그 빛이 받으면은 햇빛이 저 위에 있기 때문에 빛이 좀 덜 들어오죠 아 그러네 그래서 이제 앞유리를 좀 피해서 좀 방향을 좀 뒤집어서 이렇게 세우고 뭐 옆유리도 괜찮습니다 옆유리도 거의 좀 세워져 있기 때문에 옆유리로도 좀 빛이 좀 안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좀 앞유리만 좀 피하는 게 좀 유리하다 요거 일단 한 말씀 해주시고 또 그 아까 이제 에어컨 작동하시는 거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 에어컨 킬 때는 반드시 네 뭐 뭐 온도 뭐 이런 거보다도 네 외기 온도 외부 그 저 순환 공기가 들어오는 들어오느냐 아니면 내부 순환이 되느냐 요거 체크하셔야 됩니다 아 내부 순환으로 이렇게 이렇게 유턴 표시라고 보통 많이 하는데 이렇게 돌아가는 거 돌아가는 걸로 해 놓으시면은 계속 안에 뜨거운 공기가 계속 돌아요 아하 외부에 있는 공기가 들어와서 차 안에 이렇게 순환될 수 있도록 외기온 외기 순환 모드 요거를 반드시 설정을 해 놓으셔야지 차의 열기를 좀 빨리 시키실 수 있습니다 아 외기 외기? 아 외기 순환 모드 이거는 저도 몰랐거든요 내부에 있던 열기가 밖으로 나가게 외기 순환으로 해놔야 되는구나 그렇죠 외기 순환 네 근데 요거까지는 이제 기초편이고 아하 기초 요 급속하게 차에 온도를 내릴 수 있는 게 이제 차를 타기 전에 네 문을 열었다 닫았다 열었다 닫았다 막 이렇게 하시는 분 보셨어요 주차장에 제가 그랬어요 제가 그러고 있어요 동반석 쪽에 창문을 한 한 3 4cm 정도 네 한 절반 정도만 내려놓으시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운전석 문을 열었다 닫았다 하면은 그리고 공기가 훅훅 나가면서 차가운 공기와 안에 뜨거워졌던 공기가 이렇게 좀 좀 바뀌게 되죠 요 한 3가지 정도만 하시면은 그 땡볕에 차를 세워 두셨더라도 조금이나마 좀 열기를 좀 피해서 차를 운전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유리 쪽에 햇빛 들어오는 걸 좀 차단하고 반대로 차단하고 외기 내부 순환이 아니고 외기가 들어오게 하고 네 그 다음에 차문을 요쪽에 두 수석을 열어놓고 이렇게 몇 번 해라 네 다섯 번 정도만 하셔도 안에 금방 시원해집니다 양쪽에서 부부가 문을 열었다 닫았다 열었다 닫았다 이건 안돼요? 그러면은 아 그건 아닌가? 팡 소리 나고 뭐고 이럴 것 같은데요 부부싸움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요건 알겠고 이제 다음 주제는요 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에어컨 키면은 걸레냄새 나는 네 에어컨 냄새 너무 싫어요 울려탄 요거 에어컨 냄새 그냥 참고 견디시는 분 계세요 처음에만 냄새 나지 조금 하면은 좀 냄새가 안 나는 것 같아 계속 냄새가 나는데 네 이게 후각이 마비가 돼서 안 나는 것처럼 그렇죠 느껴지시는 거거든요 요거 5분만 좀 신경 쓰시면은 에어컨 걸레냄새도 좀 피할 수 있습니다 5분? 여보세요 여보세요 저희가 각종 방법 다 써본 사람인데 5분 여기 방송이라고 너무 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래 5분은 아니에요 탈취제 방향제 이것저것 다 써봤어요 네 5분은 무슨 방송제 거짓말하면 안 돼요 이 사람은 그리고 5분 만에 그걸 하잖아요 네 제가 볼 땐 이거 상 받습니다 상 받기 위해서 네 이게 한번 냄새가 나기 시작하는 걸 잡으려고 그러면 뭐 5분이고 뭐 이게 안 됩니다 냄새 나기 전에 냄새 나기 전에 이제 5분씩 투자를 하시라는 거예요 냄새 나기 전에 차에서 내리기 전에 그러니까 집에 거의 도착했을 때 계속 에어컨 키고 있다가 그냥 시동 딱 끄고 내리시면은 아 안돼 그게 이제 냄새 나는 원인이 되는 거거든요 네 집에 도착하기 5분 전에 5분 전에 5분 전에 에어컨 버튼을 끕니다 네 그러면 그냥 공기만 순환이 되거든요 네 공기만 순환이 되면서 이제 에어컨 그러니까 약간 냉매가 돌아가는 그 부위를 조금 이렇게 건조시켜주는 기능을 하는 거예요 아 네 거기 물방울이 맺혀있고 막 이러면서 거기 곰팡이가 생기면서 네 거기서 이제 걸레 냄새 같은 게 나오는 거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에어컨 나오는 거기 이렇게 물방울 맺혀있는 거를 좀 날려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어컨 버튼을 도착하기 5분 전에 끄면은 좀 건조가 되는 건데 요것만 좀 신경 쓰셔도 어 에어컨에서 냄새나는 걸 조금 피할 수 있는데 요게 최신형 차에는 네 에프터블로우 기능이라고 요게 차가 알아서 해주는 차 그래요 최신형 차도 차를 바꿔야겠네 차 문제네 차 문제네 이게 근데 요즘 저는 너무 더워서 사실 에어컨을 끄고 시동을 끄는 것도 아니라 그냥 도착해서 주차하고 시동을 끄면서 에어컨을 동시에 그냥 아 끄는 경우가 있거든요 아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 또 걸레냄새가 나게 됩니다 네 켜면서 에어컨 속을 말려야 된다는 거 그렇죠 기억해야 겠습니다 요건 뭐 생활 습관으로 해놓으면 되겠네요 운전 습관으로 해놓으면 운전 습관 또 다른 주제는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에어컨 사용 습관만 조금 바꿔도 연비를 높일 수 있다 네 보통 차 타시면 에어컨 트는 방법은 두 가지 좀 하시죠 네 첫 번째는 그냥 자동 모드 자동으로 온도만 조절해서 온도만 올렸다 내렸다 하면서 쓰시는 분이 계시고 또 두 번째는 타자마자 온도를 제일 낮추고 낮추고 이제 바람도 세게 하고 어 제가 그래요 이렇게 해가지고 쓰는 분들이 계신데 이 두 가지 유형 중에 네 연비에 더 나쁜 거는 무엇일까요 세게 트는 거지 네 자동 모드죠 아니 스테이크 보고 보셨어요 자동 모드? 먼저 팬을 세게 쫙 하고 그 다음에 고기를 쫙 올려야 맛있게 되면서 나중에 전기 사용도 좀 줄일 수 있거든요 나도 그런 얘기 들었는데 저도요 집 에어컨 그렇게 써야 좀 아낄 수 있다 전기세를 들었거든요 그렇죠 집 에어컨이나 차 에어컨이나 똑같은 거 아니에요 네 네 세게 틀면 다 연비 더 많이 드는 거 아니에요? 그럼 저는 정답이 궁금한데요 네 제가 그 잠시만 정답 모르죠 아니 이거 문자를 잘못 낸 거 같은데 둘 다 아니고요 둘 다 아니고 그 여러분들이 예상했던 거랑 달리 에어컨은 온도 설정이나 풍량 이런 거에 대해서 연비에 많은 지장을 주지는 않아요 아 그래요 에어컨은 그냥 세게 틀건 약하게 틀건 에어컨이 돌면은 그냥 나가는구나 엔진 힘을 조금 가져가는 거거든요 아 그러니까 세게 틀건 약하게 틀건 그런 거에요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냥 한 에어컨 틀면은 연비 한 10% 정도를 그냥 잡아먹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네 네 그래서 그냥 오토 모드로 쓰건 네 네 그냥 뭐 에어컨을 세게 쓰건 연비와는 크게 상관없는데 뭐 이런 거는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급하게 이제 차갑게 해놓으면은 에어컨을 좀 끌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좀 연비가 조금이나마 좀 더 좋아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또 이것도 자동 모드로 해놓으면은 차가 알아서 또 에어컨을 끄기도 하고 이러거든요 오 오늘 이거 문제를 좀 잘못 낸 것 같은데 네 에어컨 세게 튼다고 해서 연비가 훅 나빠지는 건 아니네요 네 그렇죠 그럼 차 타자마자 세게 틀어도 상관없겠네요 그렇죠 그러겠네요 근데 이제 자동 온도 조절 기능이 있는 거는 자동 온도 조절 기능을 최대한 활용하시는 게 차가 알아서 좀 지능적으로 연비라든가 뭐 에어컨 상태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좀 잘 해줘요 요즘에는 또 자동차들이 인공지능 뭐 이런 것들이 상당히 발달했기 때문에 그 자동 온도 조절 기능이 있는 거는 그 온도 조절 장치에 좀 의존하시는 게 네 네 최신형 차일 경우 맞아요 최신형 차일 경우에는 그 온도 조절 장치를 자동으로 해놓고 쓰시는 게 가장 효율적이라고 자동차 회사에서는 얘기를 합니다 네 근데 밖에다 차를 세워놨을 경우에 안에 실내 온도가 많이 올라가 있잖아요 그렇죠 아까처럼 이렇게 환기를 시키고 아무래도 에어컨을 트는 게 좋지 네 타자마자 문 닫고 에어컨을 오도록 하는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안에 환기를 해주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네 그리고 뭐 환기할 시간이 없었다 네 그러면은 출발하면서 문을 좀 살짝 열고 불을 열고 조금 한 한 진짜 한 몇 미터 정도만 달려도 안에가 공기가 좀 바뀌거든요 네 안에 공기를 바꿔놓고 에어컨을 트시면은 네 요게 요게 연비에 제일 좋겠네요 맞아요 네 아니 그리고 저 더울 때 사람도 덥지만 차도 덥거든요 그래서 가다 보면 퍼져있는 차들이 있어요 맞아요 아 그리고 사고의 위험도 있고 그러니까 미리미리 여름철에도 전비 잘하고 운행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자 이번에 우리 주변에서 일어난 사건 사고를 법의 관점으로 풀어보겠습니다 그 법이 알고 싶다 안녕하십니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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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십니까